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보금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북톡이죠 Holy Spirit God and Mission Cambodia Holy Spirit God and Mission Cambodia 2024년 4월에 출판된 책입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하나님 오늘도 이 책을 제가 쓴 책이지만 나누는데 정말 선교지에 더욱이 방송을 듣는 선교지에 계신 분들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사 또 그 외에 정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이 책은 제가 왜 썼느냐 4월달 2024년 제가 그 A.E.U라는 대학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라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5월달에 맞춰 가는데 8월달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내가 무슨 강의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제 학생들 학생들과 여러가지 나누고 또 그들의 페이퍼도 이제 그레이트 하다가 깨달은 것이 아 내가 그 책을 하나 써서 이 책 안에 그 페이퍼 쓰는 법 그 다음에 에세이를 쓰는 법 또 이런 것들을 좀 인도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페이퍼 퀄러티가 내용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요즘 사람 요즘 젊은이들은 그 뭐야 하도 유튜브나 이런 거에 익숙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자기 글로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모자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책 자체다 그리고 이제 서브젝 자체를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그냥 자꾸 미주알 고주알 아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들어줄만 했는데 너무나 해보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더욱이 캄보디라는 컨텍스트에서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익샘플을 주면 다른 나라 이런 데서 연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골프 컨벤션에 왔는데 골프 히스토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자꾸 골프를 어떻게 쳐야 된다고 강의하는 거면 짜증나잖아요 골프를 안쳐본 사람이 자꾸 골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골프들 안쳐놓고 이렇게 때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45도로 때려야 되고 해보지도 않은 걸 자꾸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 내가 해봤던 그리고 성령론이거든요 이게 사실 홀리 스피어트 갓 앤 미션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뭐 미셔널 철치 뭐 이런 책들이 꽤 나왔잖아요 그래서 철치 쉬프트 그래서 이상원 교수님 지금 AEU의 총장님이시죠 그리고 뭐 거르더라고 미셔널 철치 뭐 이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컨텍스트 현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걸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론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선교학과 접붙이고 이것이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24년 4월에 썼고요 이 책을 쓴 거는 이제 그 Charlie라는 제 최측 BT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써놨던 모든 페이퍼를 올려서 이거를 여섯 가지 강의로 써봐 그래서 여섯 가지 강의로 논하고 그 중간중간을 제 이그샘플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마다 챕터 하나마다 그 리플렉션 페이퍼 두 장짜리를 쓰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의가 끝나면 리플렉션 페이퍼가 뭐냐면 내가 이 강의를 두고 깨달은 거 근데 너무 재미났던 게 제가 거의 55명의 페이퍼 55명이 12장씩 내면 700장이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깨달은 게 아 이거는 배운 거 자체를 다시 한번 리거지테이트하는 정도 거의 70% 이상이 내가 뭘 배웠는지에 대한 확실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페이퍼는 거의 10장을 써야라고 했더니 7장을 자기 간증을 썼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내가 물론 그분의 간증은 귀하고 아이고 뭐 너무 좋죠 근데 내가 사실 교수로서 읽으면서 짜증나죠 그렇죠 학생이 55명인데 그중에 한 사람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이야기하고 대학교 다닐 때 그러면 내가 그렇게 16강의를 올려가지고 했는데 그 16강의에서 아마도 깨달은 게 없었나 아예 안 들으신 분들인가 아니 내가 지금 갑과 의뢰 관계를 해가지고 썼는데 왜 쓸데없는 자기 간증을 쓰냐고요 아니 쓸데없는 그분들한테 중요하죠 근데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교수로서 내가 55명의 구원받은 간증을 읽으려고 강의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베이식한 컨셉 자체가 없구나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야 이 대학생들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챕터마다 아예 2페이지 당신은 뭐를 배웠어 당신의 리플렉션은 뭡니까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그것이 반대하건 동의하건 반대하고 동의하는 것도 그렇지 않든 당신은 이런 것을 통해서 수화 테스트를 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수화트가 뭐냐면 스트렝트와 위크네스, 어퍼뜨리티와 트렛 뭐 이러한 어떤 노하우를 좀 가르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6챕터를 2장씩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모으면 그게 이제 12장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챕터 7, 챕터 8은 페이퍼 쓰는 아예 방법론을 가르쳐서 그걸 책에 넣어버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가 뭐냐면 전번 강의 때 책을 5권인가 6권을 추천하고 3권을 읽게 했더니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읽을 것 같아 거의 거의 못 읽을 것 시간적으로 못 읽은 것 같은데 그냥 한 권만 읽게 하자 다른 건 다 추천서고 한 권만 읽게 하자 해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테이블업 콘텐츠는 간단하죠 내용은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고로 무슨 성령이 스피릿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person이다 캐릭터다 인격의 성령 하나님 챕터 2입니다 챕터 3는 Holy Spirit God is the only God who is with us as Paracletos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땅에 유일하게 계신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챕터 4가 Holy Spirit God as basis for hearing God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건 벌써 로고스로 다 써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는 Paracletos의 도움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챕터 하나를 썼고 이제 여기가 키입니다 여기서 중국말로 TING 한국말로 CHUNG 그래서 그 중국말을 우리가 풀어주는데 그래서 이 챕터는 짚고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키 챕터는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Power in Mission Work 선교지에서 있는 어떠한 파워가 있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돌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선교지 가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북을 배운 거 책 펴놓고 이거 그대로 한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내가 제가 애를 키우는 방법론의 책을 20개를 읽었는데요 처녀가 제가요 제가 뭐 애는 안 낳아봤지만 애를 어떻게 키우는가 책을 20개 읽어가지고요 정리했더니 애는 이렇게 키우라고 그러던데요 그러지 말고 먼저 애는 한 번 낳아보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교회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이 자꾸 교회 개척론을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냥 귀엽게 들어주다가 짜증나죠 왜? 안 해본 거잖아 네가 근데 안 해봤는데 자꾸 우리한테 뭐 아 애는요 이렇게 키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 뭐 하고 애들한테는요 손찍음 하면 안 되고 그건 물어나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커뮤니케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선교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드림도 주시고 꿈 뭐 예언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듣냐는 말이 그렇죠?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탱이라는 게 나옵니다 탱은 뭐냐 하면 청 중국말이죠 청이라고 쓰는데 중국말은 정말 깊어요 그래서 방질 목사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오 목사 너 성경책을 중국말로 읽을 수 있어 한자로 읽을 수 있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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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더하더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자 자체가 깊기 때문에 한자가 자체가 깊고 이거는 픽토리얼 랭귀지라고 그러죠 그림을 그려서 붙여서 그래서 청이라는데 엄청난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청이라는 거에는 첫 번째 귀가 들어가 청이라고 쓸 때 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옆에 눈이 들어가 눈이 옆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딱 1심 한 편 언디바이트 어텐션 1자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heart 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왕자가 들어가 야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탱해라 청해라 들어라 했을 때 우리는 영어로 하면 들어라 hear 그러면 그냥 어 귀 귀로 들어 귀로 들어 귀로 들어 이런다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청 탱 하십시오 그러면 아 보는 것도 들어가고 듣는 것도 들어가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들어가고 1심 단편으로 누구 왕이 왕 앞에 쓴 것처럼 왕이 우리에게 딱 말씀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언디바이트 어텐션 포커스하고 그죠 1심 단편으로 이게 바로 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우리가 하나님의 그걸 어떻게 봐요 뭘 꿈으로도 보고 비전으로도 보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비전으로 나타나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면 안 돼요 환상 보는 거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많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 샤넬 같은 백이 가짜가 나오지 당신이 만든 백에 가짜는 안 나오잖아요 너무나 너무나 비싸고 중요하니까 가짜가 나오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보는 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걸 통해서 뭐야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환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은 돌아가셔서 2000년 전에 디스펜세셔널리스트 지금 신학적으로 그렇게 딱 결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듣는 것은 뭐야 다 마귀한테 듣는 거다 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컬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뭐 그냥 말씀 말씀 말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비블리시스트 성경의 사람들 예수인이 아니라 성경인이 됐어요 성경인 비극이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예수와 대화하며 예수님과 인격의 관계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 지금 하나님이랑 계시니까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지금 땅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예수님이 내가 가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봐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부터 내가 가고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이런 거죠 캄보디아 1997년도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주님 하와이 하와이를 저는 지금 품고 있습니다 불쌍한 서퍼들을 내가 그렇게 섬기겠다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제 말씀은 왜 말씀 말처럼 안 들으세요 그랬는데 97년도에 캄보디아 그러면 그거는 비성서적이다 하나님 말씀에 캄보디아라는 단어가 없는데 감히 하나님 말씀에 컴퓨터라는 소리도 없고 비행기라는 소리도 없지만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이 비빌리시스트들은 이걸 인에렌티스라고 하죠 한자도 오류도 없고 꼭 인에렌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스페링이 틀렸다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전달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말씀 Feeling Emotional Impression of Physical Sensation 우리가 feeling이 온단 말이에요 또 한동안은 또 막 찬양 드릴 때 불 끄고 뜨겁게 하면 야 이건 feeling이야 우리는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Feeling으로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 가서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거 그렇게 얘기합니까 분위기를 조성하고 캔들라이 켜고 분위기가 어디서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Feeling을 갖게 한 인간으로 Flash and Blood로 만들었는데 그런 오류를 자꾸 범한다는 거죠 Mind Renewal of the Mind 우리가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마인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고 제가 그래서 지금 북톡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3년 전에 벌써 야 우리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으면서 믿읍시다 뭐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1년에 책 한 권 안 읽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니까 전 세계 OCE에서 지금 책을 제일 안 읽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책 죽어도 안 읽습니다 그냥 안 읽는 게 아니라 죽어도 안 읽습니다 그럼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무슨 책을 읽고 미쉬면 되죠 미쉬면 성경 하나 읽고 미쉬면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이 세계에서 열리역사상 가장 멋있는 철학자가 예수님이셨는데 The greatest philosopher가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디벨롭하고 제가 지금 weekly talk 북톡을 매주마다 책 한 권 읽자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의 이제 매주일 제가 쓴 책을 발표하잖아요 저는 이제 책 한 권을 매주 읽는 게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잘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 인텔렉트를 갈지 않으면 무능해집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웰자이머 엘자이머 다들 지금 엘자이머가 문제다 왜 책을 안 읽어서 멍하니 K-드라마만 쳐다봐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이죠 K-드라마 열심히 보고 책 한 권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엘자이머 걸립니다 그러니까 엘자이머 안 걸리려면 매일 아침 일기를 써요 일기를 엘자이머 연구팀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하루에 한 장씩 일기를 그러면 내 손끝과 머리가 부딪혀서 글을 써나갈 때 계속 내 손으로 필기로 일기 쓰는 사람들은 엘자이머 안 걸리는 거 개런티합니다 그리고 heart 마음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가 있는 거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왕 앞에 나온 것처럼 와우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팅이라는 걸 보면은요 와 이거 정말 끝내주는 픽처다 그죠 끝내주는 픽처야 어떻게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방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죠 중국말로 읽어야 영책이 된 그걸 또 반대하는 또 이상한 한국 선교사가 또 책을 썼더라고요 아니 책이 아니라 논문을 썼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anyways 그래서 이제 챕터 5 홀리스피어 가츠 파워 앤 미션 여러분 제가 지금 마태복음 주석을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 주석 2편 마태복음 10장부터 15장 5장을 썼는데 지금 300페이지를 썼어요 큰일 났어요 마태복음 28장인데 이거 자체가 한 2000장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도를 부르시죠 콜링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파워를 하죠 인파워 이런 권위와 파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은 가라 근데 그거 어떻게 오베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부흥 메시지 시리즈로 CEO Are you CEO of your life? 네가 너의 삶에 CEO가 됐느냐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콜링을 확실하게 아느냐 그 인파워를 받았느냐 그거에 오비디언스가 있느냐 그래서 CEO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매튜 28장에 나온 그레이트 커미션이 뭐예요 넌 가라 가서 어떻게 세상권까지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해라 믿게 하라 믿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행하게 하라 행하게 doing이에요 doing 여러분 신앙은 doing입니다 믿음 신앙은 믿음 아니에요 아 믿죠 근데 살아있는 믿음 doing faith 그죠 not knowing faith 아는 믿음 아는 것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라톤에 대한 책 20권 읽은 다음에 마라톤에 뛰었다고 착각해요 개척교회 하는 거 뛰어리 너무 잘 알아 근데 개척교회 해본 적이 없어 마라톤 뛰어본 적도 없고 골프를 쳐본 적도 없고 근데 골프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 마라톤에 대해서 가르치고 비극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는 게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콕이터 엘거숨 데칼트 완전히 그 스피너프의 잘못된 그래서 우리 실전주의자들은 데칼트를 무시합니다 쌀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CEO의 삶을 살면서 제가 이 책을 사실은 또 쓰게 된 동기가 7월 첫 주에 제가 자칼타라는 데서 제 제자 바스나라는 교수랑 같이 페이퍼를 발표 15장짜리 페이퍼를 발표해달라 우리 마원석 교수님 한국이 나온 전설적인 영적 리더시죠 APTS Asia Pacific Geological School에서 필리핀에서 바기오에서 열심히 스튜런 디너 하시고 막 학교를 완전히 올려놓으시고 OCMS Oxford Center for Mission Study에 가서 10년 동안 투텀을 하시면서 OCMS도 궤도에 올려놓으시고 지금은 오럴 로버트에 가서 PhD 프로그램을 시작하셔서 지금 꿈같은 삶을 살고 계시죠 너무나 훌륭하신 분 그 분이 이제 저를 멘토해 주시니까 오 목사 너 글 잡고 써야 돼 책 많이 쓰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7월 달에 우리가 자칼타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그 성령론을 가지고 선교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발표가 있는데 와서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교수님 당연히 해야죠 제가 일단 책을 한 권 쓸게요 그리고 그걸 15페이지로 줄여서 제 제자 바스나라는 캄보디아 목사랑 가서 이제 바스나에게 발표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저도 이제 멘토링 하는 거죠 후계자를 자꾸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APT 그 아니다 CPTI 캄보디아 프레스베트 디올라지컨 인스트리트 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캄보디아 교수를 자꾸 불러서 제 강의를 이번에도 열 번 일곱 번 여덟 번 강의했는데 네 번인가 네 네 번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칼터에서는 뭐를 얘기할 건가 뭐를 얘기하냐면 성경을 얘기했죠 성경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한 성령의 운행하신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바나바스와 사우를 나를 위해서 세퍼레이트해서 성교를 보내라 이런 말씀을 안디옥 교회가 듣죠 hearing 그게 비로 들어서 눈으로 몰라요 근데 어쨌든 들었어요 그래서 코테이션을 주죠 코테이션 마켓이 중요한 건 이건 verba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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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자도 거꾸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왈 그래서 코테이션 마크를 열고 쭉 나갑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는 더욱이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동안 보금주의자에서 해석해서 우리는 truth encounter 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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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틀린 거 아니죠 말씀 열심히 오죽하면 제가 지금 마태보금 주석을 거의 2천장을 쓰겠어요 저 말씀 저 잘합니다 말씀 죽어라 팝니다 저는 지금 66권 성경 중에 22권 주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목사님은 말씀을 무시한다고 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비블리시스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비블리시스 예수님을 만나야지 성경을 만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툴이에요 그래서 truth encounter 말씀 그렇죠 truth encounter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말씀을 선포하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0년도 초 70년도 말 80년도 80년 초죠 우리 미국에선 보금주의에서는 존 윈버라는 분이 말씀을 들고 나오죠 말씀을 깨고 어떻게나 말씀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 and against가 아니라 말씀 and power encounter 라는 걸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보금주의가 존 어디야 우리 척 스미트가 캘브리 무브먼트를 시작했어요 캘브리 무브먼트를 시작한 척 스미트는요 처음에는 막 성령 운동하다가 포스쿠어에서 성령 운동하다가 어떻게 됐어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를 두 번을 미스해요 이건 정말 그 정도면 2단이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미국에서는 2단화 하지 않아요 척 스미트 2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캘브리 2단이라고 안 그래요 파운더가 예수는 오는 날짜를 예수 온다고 다들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회가닥 해가지고 이제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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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완전히 말씀 옥리로 가서 이제 존 맥할터 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지금 펀더멘털 같이 해가지고 그냥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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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말씀 말씀 하던 밑에 누가요 존 윈버라는 부목사가 있었어요 존 윈버는 두비 브라더슨가 무슨 음악 쓰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천만장자였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존 윈버는 저 그 퀘이컬 트래디션에 영국에서는 퀘이컬 트래디션에서 성령을 체험해요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플로에서 무슨 클래스를 하냐면 그냥 한번 해보자에요 Let's try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돼 비니얼드가 돼 비니얼드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척 스미트가 존 윈버가 자기 부목사가 자꾸 자기는 지금 성령 거의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 부목사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성령운동을 해서 하니까 방언도 터지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사람 다 데리고 나가서 become the vineyard of your people 그래서 교회 vineyard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vineyard of people 를 했는데 척 스미트는 자기가 완전히 확신했어요 자기는 말씀으로 다진 제자들은 하나도 안 떠날 거다 근데 자기 키 멤버들이 다 떠나버렸어 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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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없는 말씀은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조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뒤집어졌죠 그래가지고 척 스미트가 완전히 그 캘브리가 엔타이비니얼 무브먼트에서 또 완전히 야 이게 참 아 정말 비극의 역사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쪽을 다 가봤으니까 캘브리 목사 컨퍼런스도 하고 비니얼 컨퍼런스도 가서 둘 다 조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마 너는 조인하지 말고 네 거 해 그래서 저는 오이카스라는 무브먼트를 시작했는데 아 찬주야 이제 그에 대한 책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린 뭘 했나 파워 인카운터 파워 인카운터 그래서 트루트 인카운터에서 파워 인카운터가 나오는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라이프 인카운터 그죠 말씀 파워도 아니고 삶이다 예수의 삶을 인카운터하는 그래서 저는 매일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매일 활동되지 활동 액티브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떠들썩했죠 2022년도에 4월달에 조엘 어스턴 같은 그런 프로스페리티 가서 번영 신학은 이단이다라고 남침내 교단 미국에 16백만 16밀리언이 있는 교단에서 딱 발표했습니다 앤하임 제가 사는 디즈일랜드 컨베이션 센터에서 발표됐습니다 이제 조엘 어스턴은 문선명처럼 취급해야 돼요 여러분 조엘 어스턴 책 있죠 빨리 가서 버리세요 그거 책 꽂아놓으면 문선명 책 꽂아놓으면 여러분이 신학자 입장으로서 그거를 정제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면 오케이 근데 거기 읽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갖다 버리세요 큰일 납니다 이제는 번영 신학을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남침내 교단이 그래서 남침내들이 교단이 그래서 진리인가 아니 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놈들이 어떻게 천국 가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캄보디아라는 컨텍스트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센시티브하게 이것을 선교학으로 풀어줄 수 있을까 첫째는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이 없는 일을 가지고 개척교회하고 자비활동을 하는 것은요 한동안 열매가 있는 뜻 가짜는 그래요 처음에는 있는 듯 하지만 뭐야 이단이 뭐야 이단 끝이 달라요 이단이라는 게 시작은 비슷해 용두삼이죠 대가리는 용 같은데 끝이 뱀이야 그래서 용두삼이 같이 이단 끝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 하나만 없이 하는 사역이 뭐 영차영차하고 뭐 교회를 200개 했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앉아있는데 보면은 다 없어지고 왜 돈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방법론으로 했으니까 인간 인본주의로 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부터 Great Awakening 18세기의 조지 윗필드와 조나튼 에드워드가 했던 The Welsh Revival 1904년부터 1905년도에 에반 로버츠가 했죠 아주사는 어때요 똑같은 에라의 20세기에 아주사 charismatic movement가 시작한 그런 것이 계속해서 그런 사역으로 된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불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불을 주신 것으로 시작해서 물로 연결되어야 돼요 불 없는 물은 안 돼요 우리가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 같아요 그런데 불의 사역 후에 물의 사역 그렇지 시작돼서 물과 불이 어떻게 공존해야 돼요 Water와 Fire 그렇죠 음과 양 그래서 공존하는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달에 책 한 권 안 읽었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나 돌덩이 같이 돼가지고 대단하신 거예요 뭐가 대가리가 단단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해져서 그래요 대가리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좀 K-드라마 열심히 볼 때 K-드라마 10개 볼 때 한 2개 정도 보시고 책을 한 8권 정도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가 다 이해가 됩니다 왜 머리도 exercise 머리가 뭐예요 브레인이 뭐예요 뭐죠 muscle이에요 muscle 여러분 heart가 뭐예요 muscle이에요 근육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뭐로 해 heart와 brain으로 해요 성경 말씀에 heart가 생각한다고 했어요 heart가 움직이고 exercise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보고 feel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헌신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왕 우리의 왕 되신 왕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미션홀 되고 선교적 삶을 사는 여러분들길 추천합니다 할렐리야 여러분 닥터바보 TV 유튜브 꼭 채널 와서 들어주세요 subscribe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òn 감사합니다.